이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맘붙었는데 이야 운명의 장난으로 오늘 또한 그렇게 맘붙게 되셨습니다 두 분 한꺼번에 소개합니다 락킹과 파피 파피과 락킹 프라이더 비 버티스 오아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도 나랑 바쁜 느낌? 여러분 옆에 누가 자고 있으면 깨워야돼 이거 봐야돼 이거 봐야돼 유 레디 브로? 브로 유 레디? 일곱명 원 원 세븐 프랜 오니 원 프랜 아 아 아 분위기 심상 찬처럼 두 분 락플라이 형님 좋은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 아 아 아 아 은 아 아 아 아 아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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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s 아 아 그럼 5 4 3 2 1 ey 하하하! 포파! 예, 예, 예! 자가! Bol자! 하핫! 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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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프리즈, 투어, 원! 하이피룸, 하이피룸! 에너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! 다같이 소리질러! 정말 1대1 매트를 나오기 위치하는 루틴이 터졌대요. 하나, 둘, 셋!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진짜 두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배터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의 오드스쿨 댄스 씬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분입니다. 브라더 빈 그리고 호환. 두 분이 베트남 다낭이어서 이곳 한국 광주에서 펼친 대결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? 네 분의 심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Just ready? Ready? All right. 브라더 빈 vs 호환. 결과입니다! 3, 2, 1! 어마어마한 루키! 이제 루키라는 이름 그 이상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더 빈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루키라고 합니다. 이제 루키라고 합니다. 이제 루키라고 합니다. 친구와 다음에는 루키라고 합니다. dinosaur Uk eighteen